한국 외부 한국 외부 한국 외부 한국 외부 여기 여기 안녕하세요 일하셔야죠 네 뭐하시는 거죠? 아니 지금 주식 자리 너무 안 좋아가지고 주식 잘못 들어가면 여기서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저 진짜 큰일 났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서 평생 지내셔도 받아주겠어요 아니 무슨 일이에요 안 그래도 지난번에 그 성캐님 집에도 갔다 왔었잖아요. 근데 이렇게 비교하고 나니까 너무 좀 별로인 것 같아서 이거 진짜 집 업그레이드 해줘야 돼요. 그래가지고 저희가 준비한 게 있다고요? 그렇게 크게 기대는 안 되는데 어떤 건데요? 저희 고객 돌려보시면은 뭐야? 뭐야, 저거 언제 살았어? 아니 진짜 준비한... 아니 어떠세요? 아니... 아니 누가 헬스장에 재기차기랑 플라우스랑 이건 뭐야? 어? 어? 아 잠시만 이거는 괜찮다. 뭔지 아세요? 이거 뭔지 알죠? 저 순발력은 진짜 좋거든요? 옛날에 복싱도 배웠어요 제가. 이거 왜 안 돼? 딴 거 할게요. 플라우프 아까 잘하신다고? 아니 잘하는 거 할게요. 잘하는 거. 플라우스도 못하면 어떡합니까? 제기할게요. 제가 제기는 근데 진짜 잘해요. 두 개라도 하면 감사하겠습니다. 선수들이 운동은 하고 싶어 하는데 할 시간이 많이 없어가지고 못한단 말이에요 운동을. 잠깐이라도 이렇게 운동 시켜주면은 꽤 좋아할 거 같아요. 저 저기 전단제를 준비했어요. 공부를 좀 하는 걸로. 전단... 이걸로? 신장 헥스장 개혁 오픈 기념 이벤트. 뉴클리얼 헥스장으로 가자. 길거리 이런 거 붙어있잖아요? 저 진짜 아무도 안 뜯어갈 거 같은데. 이건 뭐예요? 이 그림은 뭐야 이거? 본인... 홍보하러 이제 가볼까요? 홍보하러 갑시다. 여기 분석 데스크 냉장고. 관중석에다가 제가 몰래 하나 붙여놓고. LCK의 오아시스. 근데 이게 홍보는 했는데 헬스장이 저 모양이라서 사람들 데려오면 좀 민망할 거 같아요. 전통해. 우와 전통해. 제가 리브샘만 선수 한 명 데려가서 저기서 운동 시켜도 돼요? 무게를 보고 보내줄게. 무게를 못 들어. 훌라후프랑 제기차기랑 탭볼 있어요. 아 그래? 누가 제일 필요해요? 클로저겠네. 클로저? 클로저랑. 두 명까지 저희... 탈. 탈. 그래 내가 데려다 줄게. 아 지금 데려다 주셔도 돼요. 아 다시 가시죠? 밥 먹고. 아 밥 먹고? 아 알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이따 올게. 네. 섭외 완료. 감독님 혹시 그거 보셨어요? 어 뭐야? 아 이거 안 가져오면 좀 그런 거 같다는 거. 아우. 감사합니다. 이따 볼게요. 네. 홍보 효과가 좀 있었나 봐요. 홍보 효과 좋은데? 무료 PT 신청권. 샌드박스에서 신청이 왔기 때문에 이따가 무료 PT 해주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되네. 그 팬분들한테 소개부터 한 번. 안녕하세요. 리브 샌드 박스의 미드 클로저입니다. 저는 리브 샌드 박스 평소에 운동이나 그런 거에 좀 자신 있으세요? 두 분? 아니요. 둘 다 없어요? 네. 너무 부담 가지지 말고. 네. 클로저 선수는 제가 미드라서 준비한 게 있어요. 아 네. 블랑프. 블랑프인데 이게 왜 중요.. 왜 중요하지 제가 시범 보여 드릴게요. 어? 어? 왜 잘 돼. 어? 오! 오! 왜 잘 돼? 왜.. 이런 식으로 클로즈 선수부터 한 번 보여주세요. 장난치지 말고 장난치지 말고. 이거 잘하면 오늘 미드 든든하게 버팀목 딱 상대 다 부실 수 있다. 1초 들었어. 고생하셨습니다. 카일 선수는 뭐 할 것 같아요 이 중에? 제기차기. 딱 안에 역시 서포터가 눈치가 빨라. 제기차기 몇 번 정도 자신 있어요? 한 개? 딱 멋있게 두 개. 딱 멋있게 두 개. 멋있게 두 개. 이게 나보다 심한 멈친데? 어때요 서포터 카일 선수 하는 거 보니까 클로즈 선수? 시퀄이 살짝 아쉽네요. 이게 서포터가 이게 왜 중요하냐면 뭐에 중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게? 이거 받아줘야지. 좀 아쉬운데? 서포터가 이제 원딜을 케어해 주는 거예요. 이만한 게 이게 원딜이라고 생각하고 원딜 케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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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? 다음에 또 헥스장 올 거예요? 아 또 와야죠. 카일 선수 안 오실 것 같은데? 오실 거예요? 와요. 손 한 번 잡아도 돼요? 아 예. 손이.. 어 둘 다 되게 따뜻한데? 경기할 때 혹시 차가워져요? 네. 그죠? 경기할 때 앞에 필요하죠? 네. 여기 있습니다. 그럴 줄 알고 준비했어요. 카일 선수도 받으세요. 오늘 일단 경기 파이팅 하시고 나중에 또 찾아주세요. 네. 하나 둘 셋 리뷰 쌤박 파이팅! 감사합니다. 시간 내주셔서 너무 고마워요. 감사합니다. 오늘 경기 진짜 파이팅 하세요? 네. 감사합니다. 자 그럼 감독님한테도 감사하다고 전해주세요. 네. 뭐야? 어. 네. 뭐야? 뭐야? 나 이걸로. 뭐야? 뭐야? 아유 감사합니다. 아유 감사합니다. 어? 여기 나쁘지 않죠? 아유 감사합니다. 아유 감사합니다. 아유 감사합니다. 아유 감사합니다. 아유 감사합니다. 파이팅! 들어가세요! 집에 나도 모르는 손님이 와 있었네. 이렇게 하고 있으면 영업이 된다 이게. 어? 빨리 이렇게 세게 하면 어렵네. 라스칼 선수 빼시려고 이러고 있는 건데 언제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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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언제까지 하고 있어야 되냐 이거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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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제든 오셔도 돼요. 거기 바로 옆에 그 광고집 붙어있거든요. 선생님 저한테 주셔야 될 거 같은데요? 이거.. 제가 해드리면 도움을 주셔야 될 거 같은데요? 네. 일단 한 번만 해주세요. 알고요? 일단.. 어? 라스칼 선수! 어? 라스칼 선수! 라스칼 선수! 라스칼 선수 혹시 잠시만요. 네? 라스칼 선수 혹시 잠시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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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 아.. 아니.. 아니 이거 빨리 하고 계셨어야지 이거를. 아.. 되게 잘 들어간다. 내가 할 땐 잘 안 들어가던데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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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잘해?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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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잘해? 왜 잘해? 진짜.. 어.. 플라오프 해보고 3종 세트로 다 하죠. 진짜 엽수 잘해요. 저 초등학교 때 3번. 와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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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게 여유로.. 아.. 저도 옆에서 할게요. 아.. 되게.. 약간 승부.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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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그렇게 해요? 이거 빨리해요. 빨리? 아.. 이거 두 개도 하고 세 개도 하라고. 아.. 아니.. 잠시만. 저 두 개도 한다고. 어.. 아.. 아.. 유연.. 되게 유연하시다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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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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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잘하시네. 그럼 마지막으로 서포터니까 제기차기. 선수 없잖아 이거. 아.. 하체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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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맨발까지 한다고? 아.. 아.. 아프지 않아요? 아.. 아니.. 괜찮아 되세요?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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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그동안 만나보고 싶었던 개인적으로도 좀 좋아하는 선수가 있거든요. 그 선수를 헥스장에 모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데리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갑시다. 네.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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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핵가족입니다. 저는 그럼 오늘 의상 갈아입고 오겠습니다. 건너놓고 왔어요. 아니 거짓말은 하지 마세요. 거짓말은 하지 마세요. 네.. 지금 가볼래요? 괜찮았나 봐. 괜찮았다고?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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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뉴클리오 집으로 가자.